4번 문제 볼게요. 미추추의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있죠. 힌트를 통해서 시대를 맞춰볼게요. 이 시대에는 사회가 혼란하고 소수의 문벌귀족이 관직을 독점했대요. 이에 세족을 떠나 인물과 철학을 논하는 청담사상이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했다라고 하면서 완적해강 등의 중림치료는 이 시대에 청담을 추구한 지식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악기를 연주하며 마음의 슬픔을 달래고 도로 이야기하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추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여기서 말해주는 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험일기 중 5단 2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나 주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문벌귀족의 관직을 독점하고 청담사상 세속을 떠나서 논하는 것을 많이 유행시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대나무숲에 있는 7명의 현자들이란 뜻으로 중림치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와 관련되어 있었죠. 특히 위진 남북조 시대 중에서도 북조에게 밀려서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한족들 즉 남조의 귀족들이 유독 청담사상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는데 1번에 사고전서가 나오네요. 사고전서는 누구 떠오르셔야 돼요? 청의 권룡재 떠오르셔야겠죠. 권룡재가 대균의 편찬사업을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하자로 명을 합니다. 지워주시고요. 2번에 춘추오패가 등장했대요. 자, 춘추오패가 등장을 한 시대는 언제? 춘추 시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춘추오패가 등장한 시기를 춘추시대에 그리고 전국치룡이 등장한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춘추전국시대라고 합쳐서 말하기 때문에 구별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련이 없는 선지죠. 3번에 국품중정대가 실시됐다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국품중정대, 관리선발제조도요. 당시 중정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지방의 인재를 아우 등급으로 나눠서 추천해서 관직에 오르게 하는 제도였는데요. 이거 언제? 우리가 찾던 위진안부시대가 맞습니다. 3번 정답. 4번에 200이나 두보 등이 활약했대요. 이 사람들 시인이죠. 당 때에 활약했던 인물들입니다. 지워주시면 돼요. 5번, 대진경교유행중국비가 제작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역시 당 때에 제작된 것입니다. 당이 국제적 문화가 발달하면서 여러가지 종교를 받는 받아들인 예시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대진경교유행중국비가 제작되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진경교유행중국부가 제작되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답은 3번, 대진경교유행중국이 제작되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답은 3번, 대진경교유행중국이 제작되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